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특히 우리 성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밖에 없는 지금 정말 초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말씀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그러한 말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말씀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서로를 인사합시다. 믿음의 입을 더 크게 엽시다. 아주 설교하기가 힘든 모든 말을 하기가 힘든 이런 비대면 예배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힘 빠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우리 예원 가족들은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백배의 결실이란 제목으로 2021년 새해 첫 설교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현장에서 우리는 너의 입을 늙게 열라 내가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신 이 은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신년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 예원교회가 제1, 2, 3 알루드시 이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죠. 응답의 현장 올해 응답의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 본당과 본당 헌낭과 2, 3, 7 나라 보고마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코로나19 문제가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전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생 땅에는 이 구별하셔가지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아버지는 같이 붙어가는 단어가 같이 붙어가야 돼요. 한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샀지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에 있어요? 분명한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과 기도에 입을 크게 열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셔가지고 오늘 제목입니다. 백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비우장이라 그럽니다. 비우장.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장세기 3장 현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시뿌리는 비유입니다. 시뿌리는 비유. 본문에 나타난 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가 보장된 은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밭. 마음 밭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우리가 은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덜어리도 돼요. 주인공이냐 덜어리냐.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2021년 한 사람도 덜어리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주인공. 은약 성취의 주인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우시는 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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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배 결실입니다. 백배. 백배가 무슨 뜻이냐 말씀드릴게요. 2021년 이런 응답을 받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결실의 걸림도 제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밭. 그 중에서 세 가지 밭은 결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다. 이런 밭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 맛을 모른다. 증거가 없다. 보통 무슨 말이 아니니. 결실이 없다. 같이 교회 다녔는데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은 학교에 같은 선생님이 돼서 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학생은 일류대학 가고 어떤 학생은 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왜 그래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간마다 그 시간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도 맺을 수 없다. 왜 그랬냐 걸림돌이 있다. 걸림돌 걸림돌을 제거해야 결실할 수가 있어요. 3사절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러시되 시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시를 뿌리는 자가 시를 뿌렸는데 들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 농지는요. 농지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아주 정리가 착착끼리 잘 된 땅이 아니었어요. 길인지 밭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농지가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세요. 시를 뿌리면 바람이 날려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농사 지은 그걸 보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시를 뿌리는 거 보면 낙이에다가 낙이 뒤에 꽁무니 쪽에 자루를 시 자루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시 자루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요. 뚫으면 이 농부는 낙이만 끌고 가면 낙이가 가는 데마다 시가 막 이렇게 뿌려져요. 시가 이렇게 이렇게 막 뿌려진다 말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낙이 뒤에다가 그 많은 시를 담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낙이만 끌고 가면 시가 저절로 뿌려지니까 뭐 덜어낸 길가도 뿌려지고 뭐 그것이 뭐 땅에도 또 뿌려지고 그렇게 뿌려지는 그런 그 당시 그림이 그렇게 주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시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길가니까 밝기도 하고 또 새들이 와서 그렇게 다 주워먹기 때문에 결실이 없다. 신은 신인데 결실 못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굳은 상태 굳은 상태 이렇게 마음에 마음의 말씀을 심지를 못해요. 마음의 심지를 못하고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간다. 한마디로 사단이 다 채가버려요. 사단이 다 채가버려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걸 말씀을 의심한다든가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면 그 사단의 채가버려요. 새가 다 쪼아먹어버려요. 사단이 가장 큰 공격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평소 때도 공격하지만은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될 전능자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거 못 받아 먹도록 그거 안창 못 시기도록 공격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생각 속에 이런저런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이 마음 중심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교회를 수년 수십년 다니메서도 그냥 형식적인 교인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전략이에요. 교인들은 많은데 사실은 제자가 없어요. 실제 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증거 가지면서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괴단이에요. 그것도 힘들게 다녀요. 체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응답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 뭐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받아 변화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다고 시간도려 물질더려 인생을 두려 다니면서 실제적인 놀라운 혜택을 전능자의 혜택을 못 보니 그 정도가 아니요. 10편 49편 20절에 보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섭지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짐승의 짐승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 믿음의 성장과 결실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요. 일단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돼요. 깨닫는다. 홀로시 1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화야 한 프로 보면 드라마 한 프로 보는 거 다 외워지지. 집중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프로트. 프로트 뭐 이런 거지. 야 집중. 뭐 이름 외우고 노래 뭘 부르다 외우고 집중하니까 시간 언제 간지 몰라. 한 시간 금방 가. 집중하면요.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아요. 집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가요 넓게 지하 3층에 차를 대고 14층에 올라오잖아요. 매일 오는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게 말은 17층이지 일반층으로 하면 20층 돼요. 그걸 올라오는데 매일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힘든데 어떻게 하면 힘 안 되냐. 내 생각이 계단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해요. 찬양이나 어떤 이 집 다른 것에 내가 핸드폰 가지고 꼭 핸드폰 가지고 보고 옵니다. 집중해버리면 이 집중이 확 쳐다보니까 언제 14층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1층 왔나 이제 5층인가 7층인가 힘들어서 뭐다 힘들어서 제가요 이 군대에서 말하죠 완전 무장을 이 보급창에 있는 특별 부대들은 보병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가 뽑힌 것이 뭐냐 9명이 1개 분대로 10키로 왕복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었어요. 그러면 완전 무장을 해서 이렇게 뛰는데 짠 부대별로 뛰는 겁니다. 특수부여들 다 뛰는데 제일 앞에 딱 쳔다만 서서 그 헌병차 한 번의 헌병차 그걸 쳐다보는 그걸 내 나름대로 비법이 뭐냐 다이아와 아스팔트 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이아와 아스팔트 점 그 점만 딱 보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뛰는지 섰는지 전혀 힘들질 않아요. 옆에 퍽퍽 쓰러지고 막 그런데 총들 내가 대신 짊어 주고 같이 뛰는데 뛰는데 그 집중 여러분요 집중하면 내가 완전 무장을 한 건지 안 했는지 뛰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서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 집중이 그런 희한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환경을 살펴보면 힘들어서 못해.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어렵지 않아요. 시워.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말씀에 다 집중을 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확확 되어지죠. 그냥 날마다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그 영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구인지 몰라요. 말씀이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얘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수고 박사를 하지라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10편 119편 169절에 보면 10편 기자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지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는 것도 깨달아야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걸 내 가슴 속에 심어진다고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난한 신명이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세상 욕심이 많고 세상 일에 복잡하고 세상의 정신 다 뺏긴 사람은요. 교회에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성전뜰만 더럽히고 가는 겁니다. 그냥 숫자에만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한 번 또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존심 대로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도하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구원 받았으니까 또 자녀니까 또 오길 오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교회 가자. 또 교회 가면 앉아 있습니다.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또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결실을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다. 길가밭 말씀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밭을 또 말해요. 5절 6절입니다. 들여는 헐기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헐기 깊지 않야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그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진짜 우리나라 가서 옥토밭이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자그라밭죠. 그냥 모래밭 자그라밭 옥토밭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얕아가지고 돌밭에 뿌려진 이것은 흙이 깊지 않냐기 때문에 삭이 나오는데 삭이 올라오는데 햇빛이 나 햇빛이 확 비추니까 그냥 그냥 뿌리가 약해가 말라 타 버려 죽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돌밭과 같은 상태를 20절 21절에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범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야마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은 잘 받기는 그때까지는 성공해서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그냥 살다 보니 어려움이 왔어. 시험이 왔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생겼어.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 다 무너져. 내 은혜를 언제 받은지 기억도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다 무너져. 기분대로 은혜가 뭐요. 이 말씀이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했어. 무리가 약해가지고 문제사건이 생기면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교육자들도 그래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뭐 장수의 삼병이었다고 사단이었다고 가문의 저주가 뜨고 삼사대 떠들여요. 막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전혀 적용을 못해요.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그렇구나. 내가 장수의 삼병에 내가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거나 사단이 내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줬거나 사단이 이렇게 나를 넘어지게 만들거나 사단이 내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이러거나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도 아니에요. 거의 불신자급이야. 그런 교육자들도 있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문제 오면 이건 막 목사 세계에 보세요. 여러분 연합활동 한번 가보시라고 기가 막힙니다. 이야 사단이 꽤 춤을 추고 있구나 사단이 난장판을 치고 있구나 눈에 다 보이는데 멀쩡한 사람들 가지고 한국교회를 자지우지하고 있어 사단이 그게 보여 그럼 요새 우리는 안 가는 겁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우선순위 가치관 시간관리 관심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가지고 자지우지 하는데 교인들이야 갖고 노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지 장로 하나 도리 삐뚤게 삐뚤게 만드는 건 간단한 문제지 그냥 소슴마귀 하나 집어넣어버리면 식이질토 넣어버리면 끝나는데 정신없이 심부름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보금에 각인 불이 체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금으로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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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각인 뜨거운 도장으로 확 주저뿌리잖아요 소들 소들 각인 신고 뭐 봐서 쭉 하잖아요 각인 안 빠져 불이 체질화 되었다 어떻게 각인 불이 체질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제가 볼 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 별로 본 적 없어요 우리 단천에 떠들고 있지 일반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말하지도 않고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오직이 안 돼 있어요 예수도 그냥 예수 믿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완악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 일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빼앗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각인 안식임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제가 볼 때 야 저분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야 정말 저분은 오직 성령충만 이구나 별로 못한다니까요 문제 왔다 다자빠질 뿐이다 그냥 전부 사단식 물어 오직 오직 은약 은약 성취에 사실적으로 수임받는 자들은 이런 체질 이런 각인 이런 뿐이 되는 사람 세 번째로 결실을 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뭐라 그러세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 밭 7절입니다 들여넣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의 상태 이거 뭐냐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자라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가시가 확 찌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상태 좀 자라다가 또 넘어져 또 자라다가 또 넘어져 22제로 하면 이런 가시가 바로 세상의 모여 염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유혹 그랬어요 한마디로 세상의 서론적인 것이 물질 때문에 크 돈입니다 돈 물질 때문에 본론을 놓쳐버리는 상태 가시떨기에 뿌려진 시예요 그러니까 자라다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잘 자라다가 그냥 확 그냥 세상의 서론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무너져버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 말씀하고 계세요 눈앞에 있는 모든 서론적인 가시 서론은 다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이거 어떻게 해요 성려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저는 서론 가지고 웃고 즐거워하지 이 영적인 거 가지고 웃고 즐거워 잘 안 하잖아요 전부 관심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찬양을 부르다가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 눈에 눈물이 흐리지 않는다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담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사실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 또 백배로 부자되라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가져도 가난해야 돼요 1조를 가져도 갈겁한 심령으로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마르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정도면 하나님이 10조도 주시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계속 하나님이 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30년 하다 보니 가진 게 없지 다 죽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원교회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원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원교회는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냐 세상 거 크게 가진 거 자랑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제자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다 가난한 심령 다 주를 위해 주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 걱정 염려해서 말려들지 말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다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염려한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절대 바뀌는 게 아니 사도 바울은 빌리포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 우리 요즘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염려가 입에 달려 달아 있어 잘 때도 염려 안 잘 안 잘 때도 염려 하여튼 잘 때도 못해서 염려가 붙어 염려가 아예 체질이야 체질 그래서 건면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베드로 전 소거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맡겨버리면 다 죽게 해서 돌아봐 주시겠다 책임져 주겠다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심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맡겨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을 향해서 눈을 돌려라 살면서요 불신자가 딱 보이거든 종교인이 딱 보이거든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나는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양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눈을 돌려라 본문에 나오는 시뿌리는 비우는 여러 가지 마음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시뿌리는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시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생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지요 일단 말씀의 시 복음의 시가 뿌려져야 돼요 시가 뿌려져야 돼요 이런 여러분 모두는 다 정말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무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입을 넓지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양을 주신 궁극적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무슨 입을 크게 열어라는 말씀이냐 생명 살리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말은요 생명 살리는 역사를 너를 통해 일으켜라 생명 살리는 역사 여러분은 헌신이 다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헌당을 한다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 하나님 전부 생명 살리는 역사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과 기대를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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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백날에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들을 때 기분 좋게 들으시겠냐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이 짜증 내면 듣겠냐 간단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분 좋다 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 그게 뭡니까 전부 생명 살리는 은약적 기도 은약의 여정 속에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소망과 기대를 채우는 수준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보금위생대가야 조사사 생명 살리는 맞다 틀린다 그런 심판 판단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아무 생산이 없거든요 생명 살리는 2021년 본부 원단이 뭡니까 237 빈곳의 현장 그렇죠 치유빈곳의 현장 섬이 빈곳의 현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3강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237 이 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이유가 뭐냐 237 빈곳이 많다 하나님 이거 들으면서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원하는 그거다 빈곳 아직 빈곳이 너무 많아서 237개국 저가 알기로는 만사천 종족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만사천 종족 237개국 만사천 종족 복음 듣지 못한 그 종족 그 빈곳 그 버려진 곳 그 훈련 현장 237 빌딩 지금 왜 세웠어요 그곳에 있는지 아는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내려고 실제적으로 237 복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맨날 돈 때문에 쩔쩔에 되겠냐 그래서 헌당 빨리 하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전 237 빈곳을 찾아서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세우는 본격적으로 성교를 해서 시작된 교회 성교로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 돌리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이 영적 플랫폼이 되어서 모두 다 따라서 나는 영적 의사다 여러분 영적 의사예요 육신의 의사가 못 고친 거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아세요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영적 의사 그리고 섬의 중직자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세상에서는요 올해를 소의 해라 그래요 소 제가 소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만큼 친근하고 인간에게 도움 주는 동물이 없습니다 소 개는요 진짜 그렇죠 주인 좀 좋아해 준다는 그 하나 때문에 밥 먹이 주지 재워주지 똥 처리해 주지 목욕시켜 주지 주인 하나 좋아한다는 그거 하나예요 나는요 그런 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개를 키우면서 이 자식이 내한테 하는 게 뭐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다 좋아하는 거 그럼 나머지 다 내가 다 책임져 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좋아하면요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나머지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걸 난 늘 느끼고 살았거든요 소는 말이죠 소는 정말 농경에 필요한 노동력을 다 제공하면서 그 다음 맞으면 어떡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줍니다 우리 다 먹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로 백신 접종이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 아니 이태리에서는 지금 접종이 백신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도 서로 안 맞겠다고 데모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신 지금 이게 큰 화두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백신이란 이 말 자체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소에서 나가죠 암소라는 뜻인 라틴어 박하 여기에서 유래됐어요 1796년 연구의사입니다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천년두 백신을 개발한 최초로 인류 최초로 백신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천년두 그 천년때문에 막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에드워드 제카가 이걸 발견했냐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두라고 하는 급성전염병이 소들에게 진행될 때 이 소의 젖을 짜던 이 목동들이 우두에 걸렸어요 소를 통해서 우두에 걸린 이 목동들은 특이점이 뭐냐 전년병인 천년두에 안 걸렸어요 전혀 안 걸려 그래서 이 제너가 목동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소를 통해서 오는 그 균을 발견해가지고 최초로 천년두 백신을 개발한 겁니다 소를 통해서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백신이 이 바이러스를 죽이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신음하는 인류의 희망을 주듯이 우리는 영적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장학의 삶장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구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이렇게 기뻄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신적으로 시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으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잠잘 시간이 모자랬는데 잠 못 자르는 잠 못 이루는 고통을 아십니까 이런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온갖 질병으로 답이 없어요 점쟁이 차다 보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병원 가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이런 정신병 우울증 이런 불면증 이런 공학증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신 이 복음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손은 우직함과 충직함의 대명사지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여운 모든 가족들 정말 모든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정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고 강단의 말씀 따라서 우직하고 충직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는 언약 성취의 주욕으로 멋지게 쓰임받으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실의 플랫폼 구축입니다 8절입니다 들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로 결실하는 마음밭은 바로 좋은 밭이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 보면 8장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좋은 땅 곧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요한기에서 1장 3절에 보면 이 여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기 난에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더 나아가서 지키는 자가 그것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자에게 참된 응답이 옵니다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지키는 자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 100배 100배가 딱 100배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100이란 것은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는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가 10이기 때문에 그때는 10밖에 없으세요 10인데 이걸 10배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가득 찬 상태 이 100배를 말합니다 가득 찬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100배의 축복은 숫자적으로 내가 요한했으니 100배 그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하나님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부족해 보이는데 자기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 말 알아들여야 돼요 자기는 너무 감사해 이 정도 풍성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충만한 건 안 같은데 본인은 너무 감사해 너무 충만해 이 상태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너무 행복해 더 따라할 게 없어 사람이요 세상 욕심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충만 아니고는 만족없게 돼 있어요 지구를 다 가져도 만족없어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포도 좀 하죠 자신을 저주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뭐든지 다 가져도 우리나라 재벌 좀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사람을 남기 위해서 피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세기 26장에 이사하게 받았던 축복도 백배였고 마감음 10장 29절 3절에 예수님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 생각 이상으로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백배의 예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만족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되고 절대 믿음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 이걸 가져야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교회들이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소문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대산넘과 교회에요 대산넘과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대산넘과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라두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역사를 처음한 교회가 대산넘과 교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체험한 교회에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별에 따라서 성취될 은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이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영적 자세가 바로 백배의 결실을 맺는 플랫폼이다 영계전화 성도는 2021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강단의 흐름과 영적으로 원리스 완전 원리스 그래서 본당 헌당과 237 나라 주역으로 당당히 스임 받기를 주임으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 생각의 오류가 있는데 우리 생각 오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에 얼린 음식을 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조금 나오면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나중에 또 먹어야지 냉동실에 먹다가 넣어놔요 그런데 넣어놓고 먹느냐 잊어버려 그래야 먹던 것도 넣어놓고 먹던 것도 넣어놓고 그래서 냉동실에 사이야만 가지요 이렇게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 딱딱해진 음식을 뭐라 하느냐 벽돌식품이라고 그래요 벽돌식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얼려놓은 음식에는 식중독 걸리게 하는 로타 바이러스가 거기서 생겨요 로타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우글거린다 그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추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로타 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얘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영하 20도 버틴다 장기간 봉환한 벽돌식품 이게 얼마나 더러우냐 화장실에 변기보다 더 심각하게 오염된 게 냉동실 안에 있는 음식이래요 연계가족들 오늘 지금 당장 냉동실 청소하세요 벽돌식품들 제가 왜 말씀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벽돌식품처럼 과거의 것에 잡혀있어요 오늘을 새롭게 살려가면 새로운 일을 받는데 과거의 것 과거의 과거의 나도 과거의 나 이렇게 오래 달리는데 과거의 이 과거의 은혜 받은 것이 지금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백배의 결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매주 새로운 영적 양식을 모여야 돼요 매주 새로운 굳어져 버린 오래되어 있는 그 벽돌식품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영적 양식 신선한 상태로 그대로 받아 먹으라 매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런 말씀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삼속에 적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사를 하지 말고 2021년 이렇게 영적으로 생동함이 넘치는 언약의 생활을 살면서 백배로 결심을 맺는 풍성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백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실의 플랫폼을 구축을 잘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거의 더의 정의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서론 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선택된 달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소를 이기고 본론 은약 잡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의 정인들로 이번 한 해 동안 크게 쓰임 받는 응답을 가정가정 개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